코로나19 장기화로 플라스틱 쓰레기가 급증하고 재활용 처리 산업까지 직격탄을 맞으면서 갈 곳 없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수업을 해봅시다. 채린트 제가 하는 거예요. 그렇긴 한데 괜히 없어요. 저는 매일 가는 거 같아요. 죄송한데 여기다 넣어주세요. 왜 하고 싶었냐면 초등학생이 그린 환경오염 포스터를 봤어요. 약간 그거 보니까 살짝 쎄까운 거예요. 아니다. 어떤 가격이 진짜. 쓰레기를 조금이라도 끓기고 일회용품이긴 하지만 맛있겠다. 맛있겠다. 칼칼 한국의 시집에 나오는 에잇댄스 오늘의 생을 주세요. 돈으로 먹어라. 아뇨, 헤퍼 있어. 이건 또 플라스틱이잖아. 플라스틱.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기자님. 생일 축하합니다. 소원 드려요. 소원 드려요. 절대 안 꺼질 것 같은데요? racing. 노회쌤. 왜들 shot. industrial shape. 유리찬 foot. 보걸 bets. 아뇨. safety cover. 소ik. 저희가 기억이 variant Senior Day의 남게. 빵 아이스 아메리카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시 재활용해서 쓸 수 있으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거 하나밖에 없네 뭐 이렇게 지위 있어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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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ṣ